양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리포트 보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건 내용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보험사기를 계획한 일당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양산과 울산 등에서 고의로 1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7,4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 주차를 피하기 위해 잠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들은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거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공범을 모집하는 역할, 사고를 내는 역할,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하는 역할까지 나눴고 돌아가면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주범이 3명이고 공범까지 합쳐서 무려 32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SNS를 통해 이 공범자를 모집했다고 했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까? 네, 같은 운전자가 계속 사고를 내면서 이제 우선 보험사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당은 계속해서 운전자들을 바꿨습니다. SNS에서 3, 40만 원을 준다면서 보험사기인데도 괜찮냐, 안 걸리는 선에서 할 수 있다, 면허 있는 사람들은 공짜, 공짜 돈 벌 사람,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려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공범자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다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면서 범행이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자신의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서를 찾았다가 함께 탄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등 이제 어색한 진술이 경찰에 의심을 사게 됐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공범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진술이 일부분 달라서 범행의 꼬리를 잡히게 됐습니다. 네, 뉴스를 보는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보험사기의 표적은 대부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점을 노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기자와 함께 양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보험사기당 관련 뉴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